이 표현 꼭 외우자. 시제는 부사가 해결한다. 나는 국어 숙제 다 했어. 너는 했어? 나도 거의 다 했어. 내일 저녁에 게임 같이 할래? 明天晚上 같이玩遊戲 마? 아니, 우리 곧 시험 아니야? 부안,我们 곧要考실라봐. 다음 달에 바로 시험이지. 下个月就要考실라. 그럼 복습은 했어? 나 부식了吗? 아직 안 했어. 다음 주부터 할 거야. 还没 부식? 下周 회취 부식 이미 퇴근했어. 여보세요? 샤오밍이니? 웨이, 시 샤오밍 마? 응, 나야. 응, 시 워어. 너 근무 중이야? 니, 자이, 쟤, 반 마? 아니, 이미 퇴근했어. 무슨 일 있어? 부자이, 쟤, 반. 워이, 징, 샤, 반어. 여우, 샤머, 시지 칭 마? 내일 같이 영화 보러 갈래? 내일 늦게 퇴근할 거야 그럼 지금은 뭐해? 지금 집에서 쉬고 있어 그래 언제 시간 나면 연락 줘 이번 주에 시간이 빼면 연락 줄게 저星期 요콘 워 랜시니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